이강인 대국민 사과, 충격적인 한마디의 기자회견장 술렁였다. 손흥민 등장에 3초 만에 눈물 터진 이강인, 심경 변화의 전말은 무엇이었나?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 선수들은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 모였습니다. 곧 있을 경기를 위해 다시 모여 화합을 다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외 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에 일찍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주장 완장을 차게 된 스타플레이어 손흥민도 훈련을 위해 입국했는데 이전 아시안컵 당시 하극상 사건으로 인한 손흥민의 부상당한 손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영국 현지의 공영 매체 BBC는 이강인과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 예선전을 위한 훈련에서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라면서 둘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 있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도 소속팀으로부터 한국 국가 대표팀으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고 입국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극상 사건과 탁구 게이트 이후에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건넸지만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상황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기에 모두가 이강인의 입국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강인 또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귀국하기 직전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자회견 인터뷰는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맞바지에 다다를 때쯤 기자회견장의 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과 눈을 마주친 이강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강인의 기자회견장에 찾아온 깜짝 손님은 누구였을지 그리고 이강인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탁구 게이트와 하극상 사건으로 한국 축구를 흔들었던 당사자인 이강인이 북중미 월드컵 훈련과 태국전 경기를 위해 19일 귀국했습니다. 이강인이 탑승한 파리발 항공편이 도착하기 1시간여 전부터 공항에선 가벼운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이강인이 입국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외신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평일 오후라는 시간대에도 200명 안팎의 축구 팬들과 취재진 관계자들이 이강인의 입국 장면을 지켜보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며, 팬들이 준비한 이강인의 유니폼과 응원 문구가 담긴 팻말, 머리띠, 꽃다발과 선물 등이 눈에 띄었다. 고 보도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과 경호원들은 동선을 분리하는 동시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한 달여 전 아시안컵 귀국 현장에서 한 일반인이 선수에게 엿을 던지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었기 때문이죠.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이에 이번엔 성적 부진을 넘어 하극상을 일으킨 터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았다. 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의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최근까지 A매치 보이콧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이강인이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태도로 인터뷰에 임할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인터뷰 전 팬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마음 아팠다. 이강인은 어린 선수인데 좋은 선배 만나서 좋은 인성으로 거듭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강인이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손흥민이나 무조건 받아줄 것 같은데 선수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경기에 영향을 준 건 잘못한 거지. 이 점을 뉘우치길 바람. 근데 가족까지 욕하는 건 너무 간 거 아니야? 등 이강인의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국가대표팀에서 잘 뛰어주길 바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손흥민이 최대 피해자야. 손흥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부상까지 당해야 하나? 솔직히 이강인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난 이강인이 사과했다고 해도 아직도 좀 짜증나. 사과한다고 해서 주장 손흥민 부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이강인이 반성한다면 경기력으로 보여주겠지. 제발 혼자 하는 축구는 그만했으면 함. 등 이강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하극상은 무조건 이강인의 잘못이지만 이강인이 얼마나 자숙했고 얼마나 개선된 태도를 보여줄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강인은 한국에 입국하면서 태국전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팬들과 선수들에게 직접 사과할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내외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고 방송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죠. 침착하게 떨리는 손을 맞잡아가며 말을 이어가던 이강인은 하극상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대국민 인사 기자회견장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을 마주치자 이강인은 크게 놀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찾아온 손님은 바로 토트넘 소속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었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기자회견장을 방문한 손흥민과 눈을 마주치자 흥민이 형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많은 걱정과 응원해 주었다. 형 없었으면 나는 프랑스 가서 활동 못했을 것이다. 라며 나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한국 오는 것도 사실 겁났는데 흥민이 형이 웃으면서 자기가 보호해 줄 테니까 밝은 모습으로 귀국하라고 응원해 주었다. 라고 언급한 것이죠. 이강인은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이 자신을 여태까지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경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자기 일처럼 공감해 주고 조언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흥민이 형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 나쁜 후배가 된 것 같다.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경기에서 훌륭한 모습 보여드리겠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한마디는 축구계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후배의 하극상으로 부상까지 입어 분명 소속팀에서의 경기에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이강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후배 선수의 어린치기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손흥민이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이 많았죠. 영국 매체 데일리미러의 전문 기자이자 축구 평론가인 존 크로스는 이강인의 발언은 두 선수가 이미 화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아시안컵 당시 국가대표팀으로 뛰며 손흥민과 합을 맞추어 온 울버헴튼 소속 황희찬, 바이에른, 미넨 소속 김민재, 프라이브루크 소속 정우영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을 잘 이해해주고 있으며 이강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변화의 팬들은 역시 손흥민이다. 이강인 진짜 잘해야 한다. 이강인 마지막 기회다. 라며 다가오는 태국과의 월드컴 예선 경기에서 이 둘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이강인의 대국민 인사 후에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은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리더로서 팀원을 격려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이강인은 손흥민의 격려에 힘입어 프랑스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축구 전문가 축구 전문가 김병주도 손흥민의 격려는 이강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강인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다시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 ESPN의 축구 분석가 존 스미스는 이강인 선수의 솔직한 고백과 손흥민 선수의 지원은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태국전에서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해외의 여러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이강인의 대국민 인사와 공개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한 어린 행동과 아시안컵 당시 요르단전 경기를 망쳐버린 그릇된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축구 전문가 대런 루이스는 이번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과 해외 팬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러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라며 사실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모응답으로 일관할 수도 있었던 일. 하지만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보답하고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이렇게 사과를 할 용기를 얻고 마음을 먹은 데에는 손흥민의 격려가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국 당시 전 국민과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사과를 한 이강인의 기자회견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강인을 보며 많은 축구계 인사들은 손흥민의 격려와 이강인의 반성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 둘의 시너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